와우 멋진 비치바를 만들고 있구나 대단하네 이쪽이 살린다 리조트 같네요 살린다 암마린 살린다 리조트 북극에서 유명한 리조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사람들도 꽤 많이 오는 편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한국사람들 같네요 안에 풍광이 좀 다릅니다 살린다 리조트 그리고 비치클럽 오늘의 목적지 메르세이즈 비치클럽의 매니저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듀지트 프린스 아주 풍광도 좋고 역시 비치클럽에 사람이 없네 메르세츠 스파 비치클럽 여기가 4통 4차리인데 여기가 4통 8딸인데 여기가 4통 8달인데 그 사람이 없구나.